안녕하세요 부동산학교론 기본강좌 32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32강은 투자론 전체에 대한 기본강좌 마무리 파트인데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다 또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다 해서 31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할인 현금수지분석법 이것이 지난 시간에 논했던 것처럼 투자분석기법을 논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시간가치를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고 시간가치를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해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 전체를 다 논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10년 보유해서 임대소득을 얻고 나중에 10년에 팔겠다고 하면 기간 전체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샘법이 한 해 소득을 하는 데 비해서 얘는 여러 해 소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분을 고려하는 거야 투자자들이 투자 단계에서 투자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모든 현금흐름을 다 고려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가끔 표로 자주 나오는데 표로 날 때 만약에 이게 기출문제 내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0이다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개념을 따질 때 이거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고 그리고 이제 1이다 1년 후를 말하겠죠 2이다 2년 후고 3이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0에서는 현금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입니다 1, 2, 3은 미래고요 요거 0은 현재가 되는 것이고 현재는 돈이 현금 자산이 이제 지출을 하죠 유출 그리고 미래는 현금 자산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따져봤더니 1년 후에 1,100원이 들어온대요 원자 단위로 원으로 한번 해 볼게요 1,100이고 2년 후에 1,210원이 들어온대요 3년 후에 1,331원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요정도로 이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금액인데 이거를 이제 요건 들어오는 돈이고 투자해서 들어온 돈이다 처분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요거 기간만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어요 처분 시에는 이제 제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돈이 나갔는데 얼마가 나왔을까 이제 2,000원을 지출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2,000원을 지출을 해서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투자자는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 또는 더 나아가서 이걸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요거를 이제 요 금액이 있죠 1,100원, 1,210원, 1,331원 요거를 다 합한 금액하고 그럼 2,000원을 비교해서 분석하느냐 아 그렇진 않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요거는 현재고요 이건 미래라 보니까 우리가 어림샘법 할 때는 단순하게 1년치 소득만 가지고 간단하게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 가정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의사결정 했지만은 여러 해 동안 소득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현재의 시간적인 개념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미래라는 거하고 현재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주는 기법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이때 앞에서 공부하셨던 화폐 생활체라는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 구분되는 거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서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할인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할인이란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뜻이야 그래서 할인이란 말은 의사결정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라 그래서 현재 가치로 의사결정을 판단하라는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현재 가치란 말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그 지문은 엑스다 라고 하셔도 될 정도야 그리고 할인연금 수이죠 이 수가 뭐냐면 얘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게 지잖아 얘는 뭘 말해요 지출을 말하는 거야 그럼 지출은 뭐 수입은 이제 우리가 할인연금 수입이니까 그럼 수입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현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유입되는데 어느 단계에 유입됐냐면 우리가 투자 단계가 취득 운영 처분이었었죠 그럼 어느 단계에서 취득 단계는 현금이 유출되고 운영과 처분 단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운영 단계하고 운영과 처분 단계에서 들어오는 현금 유입액이다 보시면 되고 지출은 언제 나가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나가는 거죠 취득 단계에 지출하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면 미래에 들어올 돈 있죠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유입액하고 처음에 투자할 때 들어간 돈 현금 유출액 그럼 얘가 미래고 얘는 현재 다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으니까 시간적 차이를 조정해 줘서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라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 시점 왜? 사냐 마냐 의사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현재 시점 그래서 미래에 현금 유입하고 현금 지출액을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장래 기대 등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 두 가지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줄여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란 운영과 처분은 미래잖아 장래입니다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기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순용가법이야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314피지 하단부의 첫 번째 줄에 대한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 현금 유입의 여기까지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비교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파페이션을 고려한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종류가 쭉 나오죠 순용가, 수익성, 내부수익률 이 종류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용가법 가지고 기본 모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계속 해 볼 예정이에요 순용가 순용가 순용가를 MPV다 라고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순용가 그럼 순용가에 대한 논리는 이게 현재 가치인데 줄여서 순용가로 많이 표현해요 그게 나오죠 보육기관도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이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로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길게 썼지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들어온 돈이죠 유입의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의사 결정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 그래서 항상 투자하는 거 현재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땡겨서 의사 결정하는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현재 가치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년가 바로 밑에 나오죠 수년가란 개념 나아 장래에 발생한 수입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 박스안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유입의 구성요소는 어차피 투자가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유입의 운영과 처분 단계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세후하고 세후 지분밖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리고 2번에 할인율이 나옵니다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당기려면 할인해야 되는 할인율은 뭘 쓴다? 요구 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야 요구 순위를 꼭 알아두셔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할인율은 요구 순위를 가지고 하더라 이게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구 순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처럼 요구 순위를 모르면 투자 분석이 불가능해 수년가법이라는 투자 분석이 그래서 사전에 요구 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면 요구 순위를 주관적 순위로 객관적 순위로 썼어 요구 순위를 주관적 순위로 썼어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마다 미래 현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요구 순위를 이제 투자자마다 다르다 보니까 수년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밑에 반가루 3번에 뭐가 있다? 수년가 의미가 있어요 수년가가 플러스래 플러스라는 말은 그 0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 요구 순위를 만족하고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미가 밑에 의사결정 나오잖아 수년가가 0보다 크면은 선택을 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투자를 할 때가 똥그래미 1번이고 똥그래미 2번 같은 것은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뭐다?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에 우선수를 부여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좀 빠졌어 수년가가 이제 독립된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을 평가하는 거야 여기서 똥그래미 2번은 맨 밑에 315필 맨 밑에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냐 투자안이 A, B, C, D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전부 다 수년가로 타당성이 있어 다 0보다 크다는 거야 타당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기각이야 그럼 어떤 거나 이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할 때 항상 어느 거 수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이게 빠져 있어요 수년가가 가장 큰 걸 선택하면 이건 부족한 말이고 수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 수년가의 의사결정이다 라는 것 거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제가 쭉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수년가를 계산할 때는 얘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재 나간 돈의 현재 가치에 그것을 비교하여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수년가 법인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느냐 라는 겁니다 수년가는 투자자들의 목적이 이런 게 있어요 투자자들 기업들은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이 돈이 나한테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다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내 재산이 얼마큼 늘어나는 사업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또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년가는 그거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장래 다 뺄게요 필요한 단어만 수년가 할 때는 장래에 기대되는 지금 현금 유입입니다 현금 유입의 이건 미래 금액이잖아 항상 의사결정 언제 한다고요? 현재 하는 거야 그래서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 현재 가치 현가만 쓰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투자할 때 지출하는 돈이 있잖아 부동산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유출입니다 현금 유출 지출액이 이제 취득 당시 유출의 무슨 가치 얘도 이 자체는 현재 가치겠지만은 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가는 어차피 다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가 현금 유입의 형과 현금 유출의 형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수년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비교 분석하냐면은 현금 유입의 형과에서 유출의 형과를 뭐 한 거다? 뺀 겁니다 이렇게 공제한 거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럼 빼기라는 거 빼기 잊지 마셔야 돼 빼기 빼기 빼기는 이제 우리가 나누기는 의사결정을 0으로 하지만은 마이너스 빼기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 0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0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형과가 만약에 이제 100억이다 유입의 형과야 유출의 형과가 얼마자? 이제 50억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현재 가치야 테이블에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거야 투자자가 현재 50억을 줬어 50억 줬더니 바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 유입을 다 계산해 보니까 현재 가치를 당겨 봤더니 50억 줬더니 바로 얼마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이해 안 되면은 100억이 들어온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50억 줬는데 100억이 들어오면은 100억에서 50억 빼고 얼마 나와요? 50억이라는 플러스 이유를 벌잖아 투자해야 돼 안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되겠지 왜냐? 이 회사는 재산이 기존에 5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50억이 증가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투자는 100억인데 유입의 형과가 유출의 형과도 보니까 100억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100억 줬더니 바로 100억만 들어오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바로 테이블에서 100억 줬더니 바로 100억 들어온 거야 그럼 쌤쌤이잖아 재산의 변동이 있어 없어요? 재산의 변동이 없어 그럼 뭔가 된다? 0에 나오는 거지 근데 100억인데 유입의 형과 100억인데 200억이 됐어 200억 유출했어 그러니까 어떤 뜻이야? 현재 테이블에서 200억 바로 줬더니 현재 모든 걸 현재 시점 판단하는 거니까 200억 줬더니 상대방이 나올 때 100억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 200억 줬더니 100억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100억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200억 투자했는데 100억이 들어온다 보니까 100억이 날라갔어 그럼 이건 얼마가 나 100억에서 200억 빼면 마이너스 100억이 되지 100억에 이 회사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현재 시점에 판단하다 보니까 미래에 나오는 수입액을 전부 다 현재로 투자하는 그 시점에 현재로 따져봤더니 얼마 투자했다? 얼마 들어왔다? 얼마 투자했다? 얼마 다 돈의 흐름이야 돈의 흐름 그래서 금전적으로 빼기다 보니 금전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사결정 보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인가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보다 커야지 의사결정 하겠어요? 그래서 0보다 커야지 의사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요 현금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순용가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순용가의 목적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상황이에요 이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냐 재산 증식이야 이걸 전문용어로 부의 극대화를 라고 합니다 부의 극대화 이 부는 재산을 말해요 부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느냐 요걸은 목적으로 다 보면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뭐다? 순용가법이야 이 부의 극대화란 말은 그 투자안을 통해서 재산을 얼마만큼 증식을 시키느냐 재산 증식 재산 증가 정도를 알고자 할 때 순용가법을 하게 됩니다 왜냐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걸 우선 해보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우리 책에 보니까 항상 0보다 크면 의사결정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16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라고 있어요 수익성 지수는 뭐냐면은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투자 효율성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 어떤 투자안이 있는데 이 투자안을 통해서 내가 얼마 투자하면은 이게 나한테 어 이 투자한 돈에 대한 몇 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라는 이제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보는 몇 배 남기는 장사냐 요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16페이지 보면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투자 이론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크기로 투자 규모를 표준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투자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타당성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보셔도 되고 밑에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 수익성 지수는 뭐냐면은 어차피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형과 서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수익성 지수 PI다 라고 보통 약을 많이 써요 얘는 현금 저거 볼까 똑같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차피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걸 비교하는 건데 다만 이제 수익성 지수는 투자한 돈이고 얘가 들어오는 돈의 현가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이 투자한 돈의 몇 배 남기라는 장사냐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누기로 하는 거야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 이거를 뭐라 하냐 수익성 지수다 그래요 그럼 나누기 할 때는 앞에 게 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의사결정 밑에 공식에 나온 것처럼 뭐 가지고 판단해요 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일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죠 할인율은 동일한 데이고 수익의 의사결정 보면은 수익성 지수가 일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다 근데 역시 동그래미 이번에 상호배타적인 투자를 평가할 때 문구가 좀 잘못된 문구야 그냥 수익성 가장 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지수가 일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한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현장에서 아마 이신천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형가는 들어올 돈의 형가 나가는 돈의 형가 비교하는 건데 얘는 빼기로 비교한 것이고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 투자의 효율성을 알고자 할 때는 뭘로 한다? 수익성 지수라는 거예요 투자의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다 보니까 이거는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한을 비교할 때 적용되는 게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순형가법이 우수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이 우수하게 되는데 그냥 기업의 재무관리상 기업의 목적은 재산을 늘리는 부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순형가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한번 첨가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자체는 현재야 근데 현금 유입액이 있습니다 수익성 같이 연결시켜서 하셔야 돼 그럼 현금 미래 금액이잖아 미래 금액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던 미래 금액하고 현재 투자한 돈은 유출한 돈은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직접 비교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니까 얘를 투자한 돈 그 시점을 현재 가지고 당겨야 돼요 그래서 현금 유입액을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액 현재 가치 이거를 이렇게 당겨야 돼 당길 때 적용되는 게 할인율이 있어요 할인율을 아까 전에 그 책에도 표현해 드렸듯이 뭐 가지고 할인하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구 수익률 가지고 할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구 수익률이 등장했잖아 그럼 요구 수익률을 모르면 순용가법에 대한 나온 간단한 지문도 놓칠 수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 앞에서 공부하실 때 요구 수익률은 무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었었죠 위험을 감안해서 투자자의 주관적인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순용가법에 대한 객관식 지문 연습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고 지문을 연습할 때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순용가법 할 때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 유출 현재 가치를 공제한 공제한 값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순용가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조건이야 그러면 얘는 유출액인데 유입액을 계산할 때 현재를 땡겨야 되고 할인율로 반드시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럼 순용가법이든 수익성 지수법 같은 논리인데 요구 수익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순용가하고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투자 분석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리 구해야 돼 왜냐 요구 수익률을 모르잖아요 그럼 미래 현금 유입액은 알 수가 추정할 수가 있어 근데 할인율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안 돼? 현재 가치를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 현금 유입을 아는데 할인율을 요구수를 모르면 현재 가치를 못 구하다 보니까 유출액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투자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책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수익성도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방식을 할 때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미리 알고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주관적 순위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투자자마다 현금 유입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순용가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겠지? 왜 그럴까? 투자자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현금 유입액이라 하더라도 어떤 갑일한 투자자는 순용가가 0보다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0보다 작다고 판단해서 기각할 수가 있어 그럼 투자자마다 같은 현금 흐름인데 같은 투자액이 같은 현금 흐름이야 그러면 기각가 그리고 선택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기 때문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투자자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의사결정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순용가는 투자자의 위험을 반영해서 의사결정 방법이다 OX 그것도 맞겠지 왜? 우리가 요구 수익률 개념이니까 이것은 무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잘 따져보세요 수익성도 같은 거야 수익성도는 나눴느냐 뺐느냐 그리고 다시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똑같은데 빼기니까 0이고요 나누기니까 1이라는 것은 기본 논리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따로따로 독립된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무조건 순용가가 0보다 크든 수익성이 1보다 크면 다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돼 근데 여러 개 투자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A, B, C, D 4개 투자안이 있는데 4개 투자안이 전부 다 순용가가 0보다 크고 전부 다 수익성 주수가 1보다 커 그럼 다 타당성이 있어 근데 그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럼 순위를 정하는 거야 순위를 정할 때는요 순용가가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익성 주수가 1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체계는 그냥 순용가가 0 순용가가 큰 거 수익성 주수가 큰 거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0보다 크고 1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결과가 같아질 수도 따로따로 분석할 때는 같아 수축 A, B, C, D 따로따로 분석할 때는 순용가가 0보다 크면요 반드시 수익성 주수가 1보다 커 근데 상호 배타적으로 투자할 때 즉 순위를 정할 때는 순용가하고 수익성 주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순용가하고 수익성 주수 계산하는 것을 잠깐 볼게요 이거죠 이거 예를 들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투자한도는 2,000원이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야 그럼 이제 이 미래를 현재로 땡겨야 돼 땡기려면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할인율로 우리가 연간 10%다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출액은 2,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액은 2,000원이야 그럼 유입액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미래 유입액이 1,100, 1,200, 1,331원이야 그럼 땡겨야 돼 현재로 그럼 하나씩 하나씩 땡겨야 되잖아요 이때 쓴 것이 하나하나 하나씩 땡긴다 일시분의 현가계수 공식이 있죠 일시분의 현가계수 공식이 1뿌나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땡기는 거야 그럼 1,100원을 할인해 밑에다가 다루 1,100원을 1뿌나스 할인율을 얼마다 10%니까 0.1 몇 년 땡기는 거에는 1년 땡기는 거죠 1승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210원이 있잖아요 1,210원도 얘는 몇 년 땡겨? 1년 2년 땡기잖아 그럼 1 플러스 0.1에 몇 승? 2승 그 다음에 3년에 1,331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언제 투자한 듯이 2,000원이 현재니까 그럼 몇 년 땡겨? 한 번, 두 번, 세 번 땡기잖아요 그럼 땡기래요 1 플러스 R 0.1 몇 승? 3승 이렇게 분의 1을 땡기는 거지 그럼 계산해 보면 영어는 1,100을 1.1로 나누면 1,000원이고요 1,210원이 1.1이잖아 1.1의 제곱으로 얘도 1,000원이고요 1,331은 1.1에 1,331이니까 얘도 1,000원이 나와 유입액은 단순히 합치면 이 금액인데 현재가 땡겨 봤더니 이게 얼마야?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이니까 얼마? 3,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입액의 현재가치가 얼마다? 3,000원이다 이거 만약에 수년가를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수년가는 3,000원이 유입액의 현가고 나가는 데 2,000원이다 수년가 얼마? 1,000원 아,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투자자의 재산이 1,000원이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면 3,000원 똑같은 데이터를 뭘로 나눠요? 2,000원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얼마다? 1.5가 나오잖아요 그럼 1.5가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투자안을 통해서 이 투자안은 투자한도 내 1.5에 남기는 장사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럼 최종적인 판단은 얘는 1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아니, 수년가는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1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 문제에 해당되는 거였었어요 어쨌든 수익성 지수하고 순용가는 이쪽은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반드시 이 두 가지에 대한 논리는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제 순용가하고 수익성 지수가 서로 의사결정에 달라질 수 있어요 상호 배타적으로 투자할 때 상호 달라질 때 어느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순용가 가지고 의사결정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처음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A하고 B가 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A 투자 안하고 B 투자 안이야 유입의 현재 가치랑 유출현재가 그냥 주어지도록 하겠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가가 이게 11조다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유출의 현가 투자한도를 말하겠죠 10조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안은 1억이고요 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를 주어지고 순용가하고 수익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순용가가 계산해 보세요 순용가는 A가 얼마가 나올까 순용가 순용가는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가 뺀 거잖아 유입의 현재 가치를 11조라고 예를 들었죠 그럼 11조에서 10조를 빼면 얼마 나와요 1조가 나옵니다 그럼 A는 순용가로 타당성이 있을 거 없을까 타당성이 있어 왜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는 걸 확인됐어요 그럼 B안은 순용가가 얼마 나올까요 1억의 유입의 현가인데 유출의 현가가 100만 원이야 그럼 어떻다 얘도 얼마 9,9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B도 타당성이 있어 왜 0보다 크니까 그래서 둘 다 A 투자한과 B 투자한은 전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뭐의 방법에 의해서 순용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은 11을 10으로 나누면 되지 얼마가 나와요 1.1이 나옵니다 그럼 타당성이 있어 없어 타당성이 있어 왜 1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B 비한도 1억 원을 100만 원으로 나눈 거잖아 그 1억 100만 원 나누면 얼마 나오냐 100에 나와 그럼 이건 타당성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왜 1보다 크니까 그럼 따로따로 투자하잖아요 독립된 투자한 평가하면은 A, B 둘 다 다 타당성이 있어 왜 둘 다 다 순용가가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다 타당성이 있는 걸로 동일한 결론이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이야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여러 개 투자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의 선택은 나머지 기각이야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논했던 것처럼 여러 개 복수의 투자한이 있으면은 순용가가 0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가장 큰 거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순용가를 한번 볼까요 순용가로 하면 순위가 어느 게 1등이야 다 0보다 크잖아 그럼 어느 게 보니까 얘는 A 투자는 1조라는 재산이 늘어나죠 1조 그리고 B 투자는 얼마다 9,900만 원 늘어나잖아 그럼 순위가 어느 거야 A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걸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은 순용가의 결과는 A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B B는 A 투자한 보니까 얘는 1.1배 남기는 장사고요 B 투자는 100배 남기는 장사야 그럼 수익성 지수가 여러 개 다 1보다 크면은 여러 개 중 하나 선택하라 1보다 큰 거 중에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느 게 1등이야 수익성 지수가 하자면 얘는 100배 남기는 장사야 그럼 B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1.1이니까 A가 2등이야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 얘는 B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따로따로 다 의사결정이 긍정적인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은 순용가로는 A를 선택하게 만들고 수익성 지수는 B를 선택하게 만드니까 서로 결과가 같아 달라 결과가 달라요 그럼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 기업의 목적에 나오는 겁니다 재무관리상 기업의 목적은 몇 배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재산 증식에 대한 논리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그래서 100배 남기는 장사보다는 9,900만원보다는 즉 1조 남기는 걸 더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은 A를 선택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게 순용가법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두세요 다시 따로따로 독립된 투자할 때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 개의 복수의 투자를 선택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면은 어느 게 가장 우수하다 순용가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순용가, 순용가, 순용가는 빼기니까 0이라는 논리가 생기는데 이거를 순용가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순용가, 0으로 판단하고 수익성지수가 아니라 얘를 수익성 1로 판단하는 거야 수익성지수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앞에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 그 투자 이론 할 때 기대 순위를 하고 요구 순위를 했었잖아요 투자자 요구 순위들이 나오면은 투자자 요구 순위보다 더 뭐가 커야 돼? 기대 순위를 커야지 투자 긍정적인 의사결정 한다고 그랬죠? 그럼 기대 순위를 구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 기대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내부 순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순위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3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부 순위를 거기 나왔죠 내부 순위법은 이제 318페이지에 내부 순위를 투자자 요구 순위법과 비교해 의사결정 방법인데 그럼 내부 순위를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 그 바로 내부 순위를 첫 번째 줄 보세요 반가루 1번에 현금 유비 현재 가치하고 유출 현재 가치 어떻게 한다? 갓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같으면은 순윤가가 0으로 만들고 수익순위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거 대제기 중요합니다 두 줄짜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두 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같게 만들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부 순위를 나와 그 내부 순위를 기대 순위를 그 의사결정 나오죠 반가루 3번에 그 내부 순위를 뭐보다 클 때 요구 순위보다 크면은 긍정적이고 상호 배타적으로 할 때는 내부 순위를 요구 순위를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 밑에 이제 쭉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그냥 그 복잡한 내용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복잡한 거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뭐 그 문제점에 대한 논리가 이제 우리가 뭐 내용도 모르는데 문제점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부 순위를 IR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부 순위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기대 순위를 같은 방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 순위를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오는 투자인지 알고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현금 유입의 형과 계속 이 두 가지 데이터는 끌고 다닙니다 현금 유입의 내부 순위를 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 갓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 겁니다 갓게 만드는 할인율 유입의 형과와 유출의 형과를 유입의 형과와 유출의 형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그 할인율 이 할인율을 우리 뭐라 그러냐 이거를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부 순위를 구하는 것이지 이게 아직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구한 내부 순위를 이제 투자자의 뭐다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기대 순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입의 형과 유출의 형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 순위를 투자자의 요구를 만족하면 투자 가치가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기각한다는 논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럼 유입의 형과와 유출의 형과를 갓게 만드는 할인율이 뭐라고요 내부 순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왜 다시 표현하면은 유입의 형과와 유출의 형과가 같어 그러면 유입의 형과와 유출의 형과를 똑같은 거 빼면은 순형가가 얼마나 나와요 당연히 0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내부 순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순형가를 뭘로 0으로 0으로 나타내는 순형가 0으로 만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은 데이터를 나눠서 그럼 100억을 100억 나눠 얼마 나와 1이 나오잖아 그 결과적으로 유입의 형과 유출은 같으면은 뭘로 순형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드는 거 1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뭐가 그 내부 수익률이 그래서 그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은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부 수익률은 이 기대 수익률이 얼마든지 알고자 하는 방법이고 나중에 사후에 투자자의 유구 순위를 비교해서 의사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주로 순형가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저런 데이터를 금전적으로 수치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순형가랑 수익성은 계산 문제로 떠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계산 문제로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왜 오르는지 잠깐 이제 처음이니까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대 순위에 대한 예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 거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10억에 매입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데 예상하기를 내가 1년 후에 12억에 매각할 걸로 기대가 돼요 현재 10억에 매입이 가능한 A부동산을 10억에 사면은 1년 후에 12억에 매각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은 A부동산을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순위를 얼마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굳이 계산함 공식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10억에 사서 1년 후에 12억에 파니까 얼마 남기는 거야 2억에 남기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10억분에 2억이니까 몇 퍼센트? 20% 이것이 뭐다? 이게 기대 순위를 이 부동산 자체 내재되는 순위라고 해서 이걸 내부 순위라 그런 거야 근데 20%를 계산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 한다? 이거를 내부 순위법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부 순위를 유입형과 유출은 같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순윤가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의미다 가지는 것만 판단하시지 뭐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순윤가를 가서 0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순윤가는 그럼 유입형과 유출형과 빼는 거라 그랬죠 유입액이 얼마냐? 1년 후에 12억이야 근데 이건 미래가치잖아 이거 뭘로 같아? 미래 유입을 현재가치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할인해야 되잖아요 얘는 1년 후 금액이니까 현재로 땡길 때 1 플러스 아래 N승분의 1이잖아 근데 1이 12억을 땡기는 거니까 몇 년 땡겨서 1년 후 1승 그럼 이게 12억이 현재가치지 그쵸? 이거하고 그럼 뭐? 빼기 현재 15 얘 자체는 현재잖아 현재니까 그냥 15 이걸 뭘로 만들어?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논했던 것처럼 내부순위를 한 것은 두 가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결과적으로 순윤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야 그러면 보세요 순윤가를 0으로 만드는 요 R값 요 R이 뭐라고요? 이게 내부순위를 이자 상품의 기대순위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 그럼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1 플러스 R 1승위를 할 필요 없겠죠? 12억은 10억이 되잖아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게 또 왜 곱해야 되지? 그럼 12억은 10억 플러스 10억 R이 되잖아 이거 곱하면 되니까 10억 플러스 10억 R 그럼 이게 넘어가면 2억은 10억 R이 나오죠? R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R은 어떻게 하면 돼? 10억 분의 2억이니까 몇 프로 R 값이 20%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 나오시길래요? 아니면은 10억에서 2억이니까 당연히 20%네 이렇게 계산하실래?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이건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순윤가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때 순윤가 0으로 만든 R 값이 이 부동산의 이제 내부 순윤이자 기대 순위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산 문제 내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1년 치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2년 치 3년 치 4년 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 해 3차 4차 방정식에 나오다 보니까 R 값이 여러 개 나와 내부 순위를 해서 투자 그 계산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2차 3차망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순윤가 위주로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항상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요 다만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순수 내라는 세 가지가 있더라 순윤가는 이제 재산이 얼마큼 늘어나느냐 부의 극대화를 알고자 하는 것이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 정도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 순윤가고 수익성 지수는 몇 배 남기는 장사냐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이고 서로 다른 거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똑같은 데이터 분석할 때 이 투자안이 과연 얼마 정도 기대의 순유를 나타내는 상품이냐 라고 알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순윤가는 재산 늘리는 거니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고 내부 수익률은 뭐보다? 요구보다 크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의사결정 0, 1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게 만드는 데이터 값이 나오려면 동일한 유입의 형과 유출형과 두 개를 비교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순윤가는 0으로 판단을 하면 여기서 공제를 해서 비교하는 것이고 그러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형과 나누기 나누어서 비교하는 것이고 얘는 뭐다? 동일하게 같게 만들어서 비교하는 내부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만 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완벽한 정리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정도를 이제 해석을 해 주시고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느낌만 알아두신 다음에 마지막 시험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말툭 박스 말툭 박스 형식으로 이 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지문 딱 연습하면 그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제 투자 분석을 이제 마무리 시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에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어림성본과 빌분석법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연금수지 분석법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어 투자론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거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60점이 다 넘어가실 겁니다 60점 24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니까 투자론까지 다 마치기 힘들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랑 형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게 금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이 이제 우리 수험소에서는 페이지 333페이지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네요 금융론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론 공부하시려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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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